아이고 녹화를 안 켰네요 짜파게티 갑시다 응 대학교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싸동입니다 아 일단 먹었다 아 일단 먹어버렸다 어떡하지 이게 사미라가 반가게 너프 당했잖아 딜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라위를 넣어버릴게요 또 아니지 리벤지 리벤지 사카시 너프 되고 나서 솔직히 한 번도 해본적 없거든 이제는 내가 한 번 성공해 보이겠어 또 황금 티켓이 있으면 얘기가 다르잖아 몰라 이거는 틀레즈 깍채가 몇개 나올지 모르겠다 제발 그렇지 제발 한 번에 제발 아니야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오케이 소들과 미룰법 어땠어 막 69 골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맞아 해볼망 만들자 가보이보이 좀 나와봐 뭐 좀 판도라 대기석 뭐해 감없어 팍팍 나와줘 팍팍 두 번째 증강채가 좀 중요하거든 두 번째 증강채가 뭐가 떠야 괜찮을까 뭐 템은 약간 원래 유동적으로 가는 거니까 아 근데 연승 끊기가 너무 아쉽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사팔리로 안쳐 모렘 이롤로 스윙 삼성다까지 보면은 뒷심이 든든하겠죠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바로 넣어버릴까 아끼지 말고 내 입으로 말하기 뭐하자면 묘한 매력이 있는 덱이긴 해 뭔가 멈출 수가 없어 아 여기서 오익이 왜 나와 어 오 오 오 오 황띠에다가 단골 고객 미친놈인데 오 야 이건 삼성 안 나오면 버그야 이거 삼성 다 찍어야겠다 그냥 그치 와 잠깐만 잠깐만 벌써 몇 번 채웠어 여섯 번 삼성 다 찍으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전투증강 하나 먹어야지 전투증강 하나는 왜냐하면 올 삼성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전투증강 안 나오면 조금 빡세고 그냥 녹서스 처형이 베스트긴 해 처형이 베스트고 뭐 아니면은 녹서스 상징이나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좀 떠줘 떠주기만 하면은 좋아 떠주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케이 워익도 일단 중간에 쓸 거니까 찍어줄게 자 니롤이 쓰는데 심지어 니롤 비용이 1골드인데 황띠가 터진다고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3이라 3이라 아 니롤이 싸요 싸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니롤 너무 싸 나 니롤 계속 하고 싶어 어떡해 야 다리우스도 아 이게 아이템만 많이 나오면 되는데 사미랑 아카시대 그 가장 큰 단점은 아이템 개수가 좀 딸린다거든 그래서 아이템만 조금 더 수급되면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도 이 정도 100이면은 개트럭이지 50킵 해달라고 오케이 50킵으로 갈게요 아 지금도 장갑 먹어야 돼 미치겠네 자 리롤이 꽁짜에요 거의 이 정도면은 누구말네 아 아 어 아 이거 한번 가서 아 일어리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이거는 카시삼성을 찢고가야겠는데 아 아 아 아 카시삼성을 못찍었어 아 근데 이렇게 나 트럭 몰아도 되나? 아흠 자 하나 나와줘야지 카시 나와줘야지 카시 나와줘야지 니로 1골드잖아 카시 나와줘야지 카시 나와줘야지 카시 나와줘 줘야지 그렇지 그냥 연습 타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연습 탈 건데 아 스웨인 훔쳐가기 전에 다섯 마리나 훔쳐갔네 이 괘씸한 녀석이 죽여버릴까요? 내 스웨인을 훔쳐가? 용서 못해 사미라 카시 덱으로 혼내주겠어 땅땅 땅땅 너는 강해지려면 한참 넘았다고 어 연훈? 이 괘씸 어우 넘어가나 나왔고 정서는 일단은 킵해보죠 피통들이 다 고만고만한데요? 아 아 이거 내가 스웨인이 삼성이면 무조건 이기는데 아 지금은 살짝 빡센데 지금 스웨어드로는 살짝 버거울지도 아하 잔혹 관계하게 자꾸 나의 연승을 막아 저 쪼벌러미 치키가 식 괜찮아 하선책을 생각하고 있었어 하선책을 생각하고 있었어 하선책을 생각하고 있었어 괜찮아 예스 I'm OK I'm OK 템이 부족하니까 장갑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 이거 어울리는게 오르곤한테 가장 좋고 뭐 바리우스도 어쨌든 삼성 무조건 찍을거니까 소율적으로 성능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막 나쁘진 않지 땅 그렇지 근데 사미라 카시 데그 몇등이 딱이야 OK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정성 카타도 하나는 해야될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뭔가 되게 필요한 챔피언이 많냐 하하 되게 필요한게 너무 많은데 또 크산텔 OK 안찾았어요 스웨인이 그래도 앞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줘서 다행이다 아니었으면은 질 뻔했다 이런 템 나오면은 다리우스 베스트지 다리우스 체력도 높고 딜도 잘 나오니까 하나씩 정리해주면서 방 깎해주면서 저런데 같아 치지 말자 요새 앞에를 쐬구나 아 나 이거 또 도장 처리해야되나? 미치겠네 자 여기서 한번 레벨업 해주고 이거거든 좋아요 아니 근데 애들이 다 죽을라해 잔혹한 계약 두 명이랑 내가 패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냥 지금 죽을려고 하는데 나소스 삼성 나소스나 자르반이 좀 빈집 아니까 빈집으로 어쨌든 노려야 되긴 하니까 생각해보면은 자르반도 무조건 넣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새 인기가 시들시들해졌네요 라떼는 무조건 자르반 하나 넣어주는게 궁롤이었는데 잠깐만 나 3일 아 나 카시템이 없어 아 전투중강 3개 개쎄네 오케이 공짜 삼성 고 좋다 좋아 이러면 다리우스 대장장에 장갑을 빼야되나? 다리우스 빼야되는데 일단 찍자 거결이랑 정선 거결이랑 정선 수은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대장장에 장갑을 빼주고 아 그럼 대장장에 장갑을 넣을 챔피언이 딱히 없는데 수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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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루난 아 루난은 진짜 만들고 싶지 않은데 어틀어들 이러면 하지않음 owl 멍무 지분때문 지구 수맹 보류 다진 어? 언제 나온거야? 뭐야? 언제 찍은거야? 이게 빈집인가? 근데 이러면 오히려 좋은게 내가 삼코삼성을 찍을 여유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지같이 안 녹네 진짜 야! 인간적으로 좀 녹아라 타리가 아 일단 빼 삼성을 진짜 많이 찍었긴 했거든 솔직히 클레드는 버리는 카드라고 하면 삼성 다 찍은건데 다리우스 삼성까지 찍은건데 지금 녹서스 스택이 하나만 찍으면 풀스택인건데 그래도 이제는 다리우스 파워를 좀 기대를 할만하죠? 삼신기가 어쨌든 약간 삼신기가 아니긴 하지만 나오긴 했으니까 오케이 여기를 일단 죽여서 내소스 삼성과까지 같이 보는거야 어때? 블루? 어? 제리가 누구한테 줬을까 궁금하네 다른거면 어려운데 제리는 미안하지만 타코삼성이 아니거든 자 빠르게 녹이고있죠 빠르게 녹고있죠 진짜 할만한데 아! 여기서 내소스 삼성을 보는게 맞는 판다니까 자제빵이라 나 얘 또 만나면 안내는데 어 나 얘 또 만났어 아 두 번 연속 만난거 너무 빡텐데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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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안죽었어 아잇 진짜 아잇! 내가 더 커 내가 선풍 거는게 더 커 자 갑시다 끝냅시다 전쟁이 끝내러 왔습니다 나삼까지 찍어놨는데 이거 지면 안되지 이거 지면 버그지 그렇지 그렇지 완벽한 사카시덱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이게 바로 사미라카시덱 마스터의 품격 정말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어 어 안 죽었네 이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끝 안보고 석붕 맞추기 왜냐면은 상대방의 심리는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거는 여러분 석붕을 보는게 아니에요 석붕은 감이야 감 이 롤체 마음판에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보이지 내 소나기에서 이미 놀고 있는거야 상대방 어 어 아 그렇죠 이제 이상으로 너프댓 뉴버전 사미라카시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써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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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